안보여요? 누굴까? 보이는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셨나요? 뭐하고 계셨나? 봄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지금 찍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저희 방탄회식 보고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단체로 할 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 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 번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더욱 힌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이 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회식 때 또 짚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 저 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아 물론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았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좀 양이 많았다 그리고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바게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누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의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음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단체로서 뭘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Forever 아미 Forever 아미 Forever 아미 Forever 아미 Forever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 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컵에 얼음 넣어서 준비했고 이것도 뭐 다 맛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잠시만요 제가 제가 마이크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가 스틸위디오를 라이브로 풀로 불러드린 적 있나? 근데 스틸위디오라 좀 어려워 마유는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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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어디있지? 저기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해치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잠시만요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최다 치즈입니다 저는 격불 육식맨님 응원합니다 제가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있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제가 요즘 요리를... 아니 어떻게... 그래 요즘 요리에 꽂혀서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좀 잘하고 싶어서 고기 굽는 요리를 그래서 저기... 보다가 껐나 봐요 근데 저게 딱 틀어져 있네 저 켜야 되는구나 정말?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Day Live 안 켜져 있다 잠시만요 amd Let me put it right Yeah 왜 안 돼? 됐다 이제 될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꼭 눌러야 되네, 그렇구나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목 소리 들려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아이고 저는 우종 타투 아직 안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요즘 드럼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일단 불러보자 마이유 치면 나오네, 마이유 인스트 치면 나올까? 마이유 마이유 인스트 인스트 인스트루먼터리 있을까? 잘 나왔다 그냥 나도 눈이 진짜 안 좋아졌다 인... 스... 드... 있네 이게 나왔네 벌써 진짜 빠르다, 어떻게 하냐 나온 거니? 띵 예 들려요? 뭐지? 이거 뭐라고, 이거 들어봐야 돼 잠시만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찬아,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좋아 노래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정타투 어디에다 할 거냐고 우정타투 저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우정타투 7 어디에다 세길까요? 호비 형은 발목에 있고 나, 진 형은 여기에 있고 지민이 형은 어디에다 세겼더라? 저는 어디에다 세겨볼까? 너 어디에다 세을까요? 어디에다 세을까요? 어디에다 세을까요? 모르겠다 귀 귀 뒤가 맞네 귀 귀 귀 괜찮은데 괜찮은데? 정수리? 그럼 난 그 볼륨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가 나오나? 가사 있는 나 가사를 다 알긴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된거야 아이고 그렇게 된다 제가 초기에 아미들이 적어준 라이브 할 때 가사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가사가 나온 건데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근데 이제 좀 뭔가 그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가사를 바꾸게 됐다 진짜 그 와 가사 작업하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달려방탄 갑자기 조작하기 정말 힘든걸? MR을 쳐야 되겠다 MR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부르잖아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모니터링 하나도 안 돼 일단 저는 뭐 어디 있을까? 이거 보일려나? 야 이거 라이크 불같아 아 아 아 And longer and longer I know this was not going on and on and on I got wet in the sun shower I left the path in the sky It was quite a lonely night And the love I wanted to turn faded out I mean under the sunlight Memories with me and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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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뭔데 이거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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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참 바보인가봐 너만 보면 이 백대로 귀엽게만 서면 작아지는걸 사랑인가봐 참 웃음만 나와 자꾸 말도 깔리고 따라가면 내겐 멀어지는걸 사랑 이게 뭐지? 사랑을 하지는 것도 사랑을 하느냐 이런 게 있었구먼 그렇구먼 Young Love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하나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웃음만 나와 맞아 그건 나중에 올려드려야겠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의 가이드는 맞아 올려드려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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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하지? 또 신곡이 있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가족이랑 응원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씻고 바로 라이브 켠 거예요 우유를 좋아하니 많이 정말 좋아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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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때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김우주, 사랑해 이제 여기에 여기에 MR을 쳐야 되네 노래방을 치면 되잖아 김우주, 사랑해, 노래방 사랑해, 노래방이 아닌데 여기 있다 맞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인가? 연습생 때인가?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BH Ugpo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냥 놓죠 비틀 시간에 별이 들어줄 수 있나 세상 끝 아직 그댈 영향이 사랑해줘 그대 나의 말 그대 나 이제 보내가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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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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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인데 이런 곡인데 아주 사랑해를 남발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불러도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였지? 내 노래방 18번 잠시만요 추워 이제 그래도 추운 게 좋아 나 보면 열이 많으니까 또 나 열창, 오늘 열창 모드인가? 아니, 어 말고 뭐 하지? 나의 노래방 18번이 뭐가 있을까? 저 오늘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뭐가 나왔냐 저는 ISFP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INTP가 정말 생활되고 싶었지만 가끔 INTP 나오는데 저는 ISFP 같아요 EFP입니다 아마 저는 EFP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불러달라고요? 그거 나 아직 한 번도 라이브 연습 안 해봤는데 그리고 그거 되게 높을 텐데 저도 연습이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한 번도 안 불러봤다 물론 녹음하면서 불러봤지만 라이브 연습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될지 그래 너무 높아 저요?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제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참 좋겠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뒷머리 많이 잘했죠 근데 딴 머리는 짧아 좀 이쁘게 길을 하고 뭐 부를까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노래가 많이 없단 말이지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 노래 외우는 것도 좀 공부야 그쵸? 그쵸? 그래 스티비드 그래 스티비드를 내가 끝까지 부른 적이 있나 싶지만 그쵸? 스틸위드 유 나오네 어까지 있네 어까지 정쿡 텀쿡이 나오네 JK 어 빼자 JK 스틸위드 유 카라오케 나왔다 하나 둘 셋 야 뭐야? 왜 어른 있냐 이렇게 더 헷갈리잖아 아이 또 헷갈리자분들을 위한 또 그런 거구나 오우 야 역시 K-바퀴가 아니라 아아 스치는 그대의 같은 목소리 내 이름을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어어 버린 아무리 멈출 수 있지만 그대의 향을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스틸위드 유 스틸위드 유 아니 이게 숨을 많이 안고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아우 쌀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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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은 처음 변화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돼 내게 또 익숙해 마지막이 떨리네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난 정말 널 맞을 것 같아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자들이 내겐 저보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나중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바보했던 길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또 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커질 듯이 지진 발로 달려나올게 끝을 알아듣죠 반주가 들리나? 반주가? 반주가 첫 달이 외로워였어 밤하늘이 환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보는 걸 알랑스도 별 저런 너의 밤을 머무고 싶어서 하루를 그 순간을 이렇게 넌 또 알았던 건 더 많았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깨달아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나 몰랐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또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낮을 때쯤 지진 발로 달려나올게 그때 날 찾아줘 자막은 나 보는 행위던 미소 뒤편에 아름다운 보랏빛을 가라 버려요 서러워할 거라 미안하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I'll stay up with you 어려워 어려워 이제 불을 곡이 없다 미안하다 졸업? 졸업을 불러 나한테 지금 졸업을 시켰어 그런 것이야? 나한테 지금 그런 거니? 졸업을 시켰니? 졸업 후에 너 아리오즈 미드스쿨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바진 벌써 백바지 Do it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다들 난 좀 환치고 소고기나 삶 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오늘 커피와 소외 정신없이 놀다가 고등고 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너 데뷔는 언제야? 궁금해요? 궁금하마 노베권 거의 다 왔어 내가 대만 놀아서도 나올 테니까 뒤들은 배로 활동 준비를 하셔 연습생 이런 일 때문에 오해를 해볼 둠도 없이 다시 출발 선했었어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마크 웨이드베이션 가 이거를 했었죠 저도 데뷔 초 때는 랩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켜서 그 곡이 있었네 왜 비 를 좋아하냐? 비? 레인?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좋은 작용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런 BTS? 모르겠다 런 BTS 오케이 런이 나오는데? 런 BTS가 아니라? 여기 있기는 한데 가사가 런 런 런 런 런 오케이 렛츠고 넌 형 배기부터 우리 자리 학교 끝나면 let's not call it 지금 바로 다 갈게 제발 집에 보내지 마세요 나는 그날의 꿈 때 목소리 시간은 돼 런 신경을 내일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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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걸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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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22 싹 갑니다 이러고 럭카우 머리가 만해지니까 우리 다시 웃고 우리 또 뒤집어 먹고 Let's get, let's go Bad dance all the time 그래 기분이 어무져 다시 기분이 어무져 Everybody say 깜짝지근해 시클 벅져버리네 너무 벅져버리네 감성 감성복 감성 감성복 싹 다 보여 너희와 hands in here I say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둘이 아쉬워요 서세요 That day I like that 힘 들어와 baby 흔들 좌우 위 아래로 One, two, three, two, one, four Let's do it like that It's like that, that show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1, 2, 3 1, 3, 2, 3 Like that 지금 일찍 나 공연함 없이 Like that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like that Like that 내가 바나보가 바나보는데 사랑대로 몸도 담아니세 너희들에 흐사당했지 너희들에 바나보가 고사지네 내 사랑대로 몸도 담아니세 걱정이야 그냥 담아니세 그냥 담아니세 그냥 담아니세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향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끄럽네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한번도 태어나서 시험을 화이팅해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내시죠 하던대로 또 뭐 할까? 벌써 51분 했네 시간이 참 빠르네 요즘 요즘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반응이 될 수도 있겠다 와인을 마시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어요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슈퍼 참치 노래방 자 안돼 진짜 아 내가 별거라도 다 한다 그죠? 참치 참치 아 다 보다 참치 슈퍼 참치 대신 팔도 팔도ically handed 물고기는 어디가나 손에 바다 저는 해 바다 내 물로기는 어디 살까 참치 여럿두 раз schwanz뒤 벼노두 스틸 사도벼노두 자리 내 мн한 시스템 물어주고 그때 마침 intelligence 내게 헝헝헝 데려가요 참치 츱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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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오오 그게 뭐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까지만 안 들어갔어요 츱츰 츱츰 아.. 감지 맛이 나는데 이게 하나도 없네 이게 네 아쉽네 슈퍼 참치 1시간이네 1시간이 네 더 한 몇... 아니야, 괜찮아 아쉽네 뭐가 있을까, 이거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부를 거예요 내가 그 곡을 안 들어봤구나 좀 자세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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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참치 더 틀 뻔해 그래, 방금 1991? 그건가? 1991년 겨울 노래방 국제북을 잘... 이거구나 저 이거 부르고 마지막... 아니, 갈 거예요 방금 이제 가족이랑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니,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산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어머니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못났지만 잘난 아들 오늘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빠ieran 찬 바람이 불던 그 밤 그 해결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997년 찬 바람이 불던 그 밤 그 해 겨울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늘었죠 차근차근 기대어 손이 내려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어서 오는 이대로 내 끼라도 줄어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전문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기름도 자랑스런 나의 엄마가 내 꿈을 지켜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빠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도 저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 이 노래 정답 저를 이 노래 벗어버린이 되어 내 길가도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참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란스러운 나의 엄마가 돼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니겠네 근데... 그러면 내가 노래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에 스킬이라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더워 내 인생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주시는 사연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삶의 1순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찐막 찐막 1분... 1시간 넘었네 또 이거 안 되거든 넘으면 또 이거 해 재밌다니까 참 재밌어 라이브가 참 시간이 잘 가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이건가?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이건가? 또 날도 몰래 가슴 설레와 저기 널 엔젤베이비 곡은 아는데 가사를 제가 몰라요 뭐가 있을까? 오늘 약간 좀 K 바이브로 가고 싶네 약간 노래방 임성으로 가고 싶네 여러분들 아는 발라드 중에 뭐 아시는 거 있나?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서 유명한 거 근데 그거 내가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히즈의 노래 봐 근데 이게 곡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나 추워 춥다 추우니까 한가빈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우선 아 그 때 아 scooter 향상 이 산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선아가 사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에도 꽃도 가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돌아오는 그대의 빛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 다 닳고 싶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왜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어울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래 떠나갈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둘 수 없는 일만 안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곁에 나를 살게 하는 일을 테니 아우 좋다 마이크 꺼버렸다 마이크 꺼버렸다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어울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댈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네네 아 더워 두 번째 노래 내가 그댈 네네 네네 더워 네네 동음 네네 네네 아는 날이 있으니 더워 더워 제가 원래 목을 풀면 발성이 그나마 이쪽으로 나오는데 목을 안 풀어서 자꾸 여기를 쓰려고 해서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발성이 나와요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또 뭐 있을까 대툭 불렀는데 끝 끝 음 음 안 된다 미안하다 나 파사지오라고 하잖아, 파사지오 파사음이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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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급실 노래방 이거 나 잘 알라나? 뭐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그래 난 자존심 때문에 끝내지 않아 말을 해버린 거야 난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찾게 바래했어 난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젠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진다 제발 나를 떠나가진다 제발 나를 떠나가진다 언제라도 내 편이 될 줄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난 멋대로 한 걸 용서할 수 없니 이왕 오해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의 가진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네 이대로 나를 죽어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안아줘 다시 사랑하네 돌아와 나를 버리지마 안쪽 3 덥군 더운데? 나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덥네 되게 옷 얇은 건데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있었어요 이거 설거지 할 거 있었어요 참 한 날씨 이거 못 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요 내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손놀인 보여요? 이거? 스냅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난 저녁주로 했어도 다 했을 거야 큰 것도 무리가 없어요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라이브 하다가 설거지를 하자 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 했을 때 다 했을 때 난 또 나를 그럴까 몰라 너를까진 사랑 나를 잘 품는데 난 이제 품는데 제발 좀 떠나 다시 말 다시 말 제발 좀 떠나 아 됐나요? 그날의 향기가 근데 잘은 몰라요 25, 21 드라마는 봤는데 노래는 잘... 뭐 할까?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저요 와인, 한 잔 마시... 저 그렇게 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아니잖아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산에만 썼던 웨이티였구나 근데 잘 모를 텐데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원하롭게 하도 싶은 일 들을 선사는 게 오전의 세상이 되고 빛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 웃고 있는 걸 행복 뒤저리다가 내가 너를 만나지는데 이건 누나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며칠 일 텐데 돌아서도 못 좀 버린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그리고 드라마 짬이 있네 곡을 듣지 않았는데 딱 멜로디가 기억에 맴도네 이거 역시 화면 뒤에 앉아달라고? 무슨 소리지? 너였으면? 아니 너였으면 노래방 cadha 곡이 1,2,3,4,3,1,23 공감 아니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오네 고대했던 하루 나는 굴고도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만의 영화야 너도 나만큼 멈춰 또 살아주고 가면 알게 될까 널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너를 사랑하던데 이 날 탑승한 하늘이 바다같이 나를 풀던 삶은 모두에 두려워져버린 나를 사랑해 바다의 진로 가득한 너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없는 그 넌 사랑하는 내게 너의 이토록만 흐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가 될 것 같아 너도 나만큼은 혼자 뭐 하나도 못하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질 듯 그 너를 다같이 웃어서 웃긴 거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너를 사랑할텐데 희미노는 저 이 노래 비가 오는 날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는 날 이거 아닌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노래가 오늘 비가 오니까 곡이 두 갠데요? 헤이즈 씨 노래가 있고 비스 씨 노래가 있는데 비스 선배님들 노래가 있는데 무슨 곡이지? 지금 몇 시야? 저는 근데 이거 말고 12시 30분 노래방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제가 시상식에서 비스 선배님들 무대 봤는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하고 밑에서 봤던 기억 if you feel like you feel like you were singing 아니면 왜 그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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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지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스러워가 나이가 사랑스럽다는 건가 아니면 사랑스러워로 불러 불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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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지나 않을까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부 다 그들을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겪고 잘 지내리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쳤네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는 그대를 다시 풀로 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또 너의 나에게는 그대가 우리 마치 처음과 같아서 난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부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요 바뀌어버린 전화번호를 누르고 영원세여 나의 텅재를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아람이야 사비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영원세여 나야 정말 고마워 일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영원세여 다음에 만나요 고마워 안녕 안녕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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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